밑에 한 번 내려가 봐야겠다. 밑에 집에 있는 것 같아서. 오! 분장한데? 이거 엄마 나 준다고 뭐 해 놓은 것 같은데? 맹맹님. 안녕하십니까? 마인모당 안 된다. 마인모당 안 되겠네. 안 된다. 아니, 이분이 누구십니까? 이렇게 밑에 집에 있냐고 밑에 집에 갈랬지? 저기 저거 갖다 놔. 같이 가자 같이 갔다가 또 놓고. 하나로. 차, 난 택시 타고 갔지? 엄마 선물 하나 줄까? 어, 사본다. 엄마가 지금 작전 하나 짜야 된다. 뭐 가져올까? 가방. 왜 이렇게 가방, 가방. 아이, 엄마. 엄마가 현찰에 돈을 가오지. 예? 현찰에 돈이 예리잖아. 그러니까 이거 가져간다. 가방, 가방, 가방. 아니, 가져가고 현금을 안 준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면 이거지. 그러니까. 아니, 그럼 한번 봐봐. 검정색을 줄까? 아니면 와인색, 포도색을 줄까? 이게 안 안 돼. 어느 색깔이 더 이쁘나? 이게 안 돼, 이게 안 돼. 어느 색깔이 더 이쁘나? 이거 예쁘다. 그게 이쁘나? 응. 응. 이거 큰 누나 준다. 응, 나인데. 이제 현금을 줬다. 이제는 무조건 현금 줄까? 이제 너 뭐 선물 사고 있으면 현금 줄까? 겸비야 봐봤다. 그럼 닫아갖고. 아들레비야 딱 사다 주는데. 자. 그렇게. 응. 엄마 이 색깔이 이쁘나? 여기 이쁘네. 이거는 이제 큰 누나를 이거 사주는데 엄마가 오면 이거 영채가 내 가방 사주더라고 하고 애자 누나는 안 사온 걸로 하고 놀리고 그럼. 알았다 그럼. 몇 번 자랑해야 되네. 응, 할 수 있겠습니까? 예. 연기 액션. 어떻게. 액션 하라고. 슈퍼 파워라. 슈퍼 파워라. 슈퍼 파워라. 슈퍼 파워라. 저때는 몰랐다 아이가 내가. 땀나네. 알았어. 안 그래도 큰 누나. 애숙이라고 친하다고 자꾸 놀리더라 아이가. 응.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느냐라고 생각했어. 그러니까 아니 그 결, 저기 신랑도 있으면서 그자. 안녕히 계 뵙겠습니다. ARYA Why Easy